대형 태극기 단상에 모시고 국민의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태극기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목적의 고통의 영광을 위하여 복과 마음을 갖춰 순서를 다할 것을 함께 가집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재창! 예국가 재창! cont np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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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순복선열 및 호국영령 태극기 애국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순복선열 다음은 대통령께 대한 격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스크린을 향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초석 아래 대한민국을 경국하신 국보 이승만 대통령 부국감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끄신 박정희 대통령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으로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세 분 대통령에 대하여 천연! 경례! 충성! 박정희 대통령 아멘 바로 지금부터 제 122차 태극기집회가 시작됨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회자 한근영 진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태극기집회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